1. 2. 2. 2. 3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5. 서랍 한번 봐봐요.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. 릴unciation 10. 11. 너 공사 최초라고? 조용히 해. 다시 비밀이야. 5월 21일? 이거였어.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청신호TV가 5월 21일에 개국하는 거였어.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정보와 함께 내 집 마련 맞춤형 컨설팅까지.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이. 청신호TV 개국라인. 청신호TV 개국라인. 청신호TV 개국라인. 청신호TV 개국라인.